곰이랑 문이랑 그럼 물은 물인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물은 뭐게? 응? 홍수? 아니 넌 너무 진지해서 탈이야 이것 넌센스라고 음... 정답은 괴물이야 아 괴물 괴물은 무섭지 응 그럼 문이야 마지막 문제야 잘 맞춰봐 미술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물은? 정물 어떻게 알았어? 우리 미술 시간에 맨날 정물화 그리잖아 정물화란 과일이나 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을 놓고 막 그리는 어 알았어 알았어 그만 그만 우리 문이 똑똑해요 네 문이야 문이야 곰이 물구나무를 서면 음... 써커스 곰? 아하! 아니야 곰이 물구나무를 서면 문이야 문이? 응 아 곰 글자를 뒤집으면 문이 된다고? 그래 맞아 바로 나랑 너잖아 맞아 우리는 곰이 하하하하 그럼 쓰레기통을 뒤집으면 무게 음 통기레스 복 3 니가 그럴줄 알았어 쓰레기통을 뒤집으면 쓰레기가 쏟아지지 야 고민어 하하하! 속았지 속았지 이게 바로 넌센스의 맛이야